한글자막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게 또 이제 3분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니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뭐 이번 곡 콘셉트 어떻고 의상이 어떻고 이런 건 다 멤버들이 했을 거 같고 저 뭐를 해야 할까요? 그냥 얼굴이나 구경하실래요? 저는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머리에 이런 술 같은 걸 많이 달아놓았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봐봐요 뒷곳으로 보시면 제 머리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풍붙합니다 이번 곡 컨셉이 어떻고 의상이 어떻고 이런 건 멤버들도 했을 것 같고 이 청 데님 두께를 입었는데요 아 이거 봐도 똑같아지고 있잖아 어쩌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왜 하이븐 좋아인지 모르겠어요 유나언니 뭐 했어? 이거? 3분? 나? 응 나 그냥 아무 말 해도 안 돼 뭐라고 했어? 그냥 아무 말 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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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이나 뭐 안가 나 2분 30초에 3분이네 이러고 인사했는데 30초 남아서 또 인사했고 지금 몇 분 남았어요? 지금 몇 분 남았어요? 이거 볼 수 없어 1분 30초 남았어 아 대박 1분 30초 남았는데 무슨 얘기 했어? 나 멤버들이 노래 컨셉 이번에 무슨 컨셉인지 의상 컨셉 이런 거 했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어 나도 모르게 2분의 의상은요 막 이러고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을 것 같아 찬미야 혼자 이겨내 이리 와봐 혼자 이겨내 나 머리하고 있어 일로 와봐 거절 당했어 왜? 찬미가 있잖아요 찬미가 도와준대요 누가요? 찬미야 빨리 도와 봐 빨리 뭐 해 거절 지금 몇 분인데 몇 분 짜리 하고 있어? 난 5분 찍었어 30초 남아요? 아 진짜? 난 5분 찍었어 아 이게 약간 Too much too much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가요 Too much too much 스타일이더라고요 아니 사람 무슨 얘기였어? 엄마가 내가 똑같은 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나도 의상 컨셉 설명하고 있더라고 음 너무 뻔했어 뻔한 전개? 뻔한 전개로 흘러가더라고 아니 이번 자켓이 약간 우리 평소 자켓이랑 좀 다른 점이 많잖아 그런 걸 좀 어필해봐 다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? 맞아 그거 얘기했을 것 같아 누가 누가 찬미언니는 안 했어 나도 안 믿고 나 했는데? 이게 윤아님 윤아님 뭐라고 얘기했는데? 나 조금 무드랑 톤이 다르자고 아니 우리 막 실내에서도 찍고 이러잖아 지금 지금 밤에도 찍고 원래 우리 햇터 쓸 때만 자꾸 찍는데 아 그런가? 그런 거 막 얘기해 줬는데 이미 3분 지난 것 같아 지났어? 원래 나랑 있으면 3분 훅 가 아 그러네 나랑 있으면 훅 간다고 나 5분 찍었다 이제 나 좀 찍고 감사합니다.